1, 2, 3, 1, 2, 3, 1, 2, 3, 다 왔다. 얘네들 먼저 가시오. 자 저희는 지금 산옥을 끝내고 섹션 TV 촬영하러 이동 중입니다. 어디로 가? 난서예요. 안녕하세요, 모모예요. 안녕하세요, 살림입니다. 안녕. 안녕. 바이. 오늘 즐겁게 촬영할게요. 안녕. 일단 촬영할게요. 9배당 99일. 예외영. 예스, 예스. 고고냉션 TV. 오, 약간 좋은 일이야. 오늘의 축복을 하고 준비했죠? 특별을 준비한 신성희입니다. Like it like it like it like it. 짜자자자자. 여러분들은? 저는 화면에 베이비가 있나요? 하나씩 자기소개. 아하. 닭다라 Aye. 너가 껴안어. 자식이 나. 이거 좀 모르겠어요. 왜요. 요. 그래서 저한테는. 너무 감사합니다. 아, 재밌어요. 어디에서 하세요? 아, 재밌어요. 귀여워. 귀여워. 아, 신나다. 신나다, 신나다. 왜 나와요? 왜 나와요? 아, 대박입니다. 맛있으면 영광이. 어, 나 왜 울어? 나도 울었어. 아니, 근데 그렇게 좀 환경적으로 많이 좋아지면 아무리 혹시나 안 돼서. 자, 준비. 그치. 너 쓰레기 한 번 칠 것 같아. 쓰레기 한 번 칠 것 같아. 쓰레기 한 번 칠 것 같아. 아, 이거. 아, 싫어. 아, 싫어. 그렇게 하라고 못했는데. 아,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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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재밌다. 아, 싫어. 아, 싫어. 아, 싫어. 아, 싫어. 아, 싫어. 빨대. 빨대. 빨대에 꽂아가지고. 우리 투둥, 투둥. 빨대. 맞다, 맞다, 맞다. 맞다, 맞다, 맞다. 이렇게 많이 하지 마. 여기 못 사진 보고. 현장 썬? 한글자막 by 한효주